한글자막 by 한효정 부산 고민을 위해서 민주들을 위해서 다 함께 사는 평범 무적 방패 정결하는 영국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 찍어요 원형국을 찍어요 원형국 길이호 6번 2번은 내가 선택한 6번 원형국 영국을 살리는 6번 원형국 길이호 6번 원형국 믿음과 행동을 주는 후로 원형국 여하시구 저저시고 길이호 7번 원형국이 꿈꿔완다 6번 원형국 원형국이 왔다 방팥으로 왔다 그 이름 꿈을 바꿀 사람 길이호 6번 원형국 노동자 편이야 육범 소녀부 기회로 육범 환영호 동어민을 위해 소상공인 위해 서민들을 위해서 함께 사는 형들을 위해 1, 2, 3 1, 2, 3 1, 2, 3 6 6